7번 질문. 인터넷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보호 제공 동의 조항은 대충 읽고 넘기는 편이다. 저는 대충 읽고 넘기는 편이긴 합니다. 저는 안 읽고 그냥 체크합니다. 너무 길잖아요. 너무 귀찮아서 솔직히 말하면 안 읽습니다. 대신 그런 건 있죠. 마케팅 수신 여부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그런 건 안 하죠. 그런 건 절대 안 하죠. 그리고 잘 읽어봤자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 있어도 어차피 그거 안 하면 가입을 못해. 그리고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썰이 영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와이파이 누르면 팝업 뜨잖아요. 로그인하고 개인정보 종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티라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읽을까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대요. 그래서 종이 조항 중간쯤에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제 모두가 다 수락을 해버리고 그렇죠. 그걸 누가 읽어보니까요.